퀴즈 미션 두번째 퀴즈의 정답은 바로 깜찍하고 귀여운 매력이다 디저트 마카롱처럼 통통 튀는 매력이지 마지막 퀴즈의 정답은 바로 로즈 남의 매직 에이전트를 함부로 만지면 안돼 멜로디가 큰일이 날 뻔했지 그럼 이번주 퀴즈를 내도록 하겠다 첫번째 퀴즈 댄스의 기본은 하체! 하체 근력을 키우기 위해 좋은 운동은 무엇일까? 두번째 퀴즈 마카롱이 다른 팀들의 연습을 방해하기 위해 모래주머니 속에 넣은 것은? 마지막 퀴즈 체력 테스트에서 꼴등을 한 팀은? 이번주에 샤이닝스타를 봤다면 다들 쉽게 풀 수 있겠지 선생님은 너희가 잘 할거라고 믿는다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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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시오